사단법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조직위원회가 대세 크리에이터 다나카 유키오를 2023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의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다나카를 올해 홍보대사로 선정하고자 7월 11일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위촉식은 위촉패 전달, 기념촬영, 홍보대사 위촉소감 인터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나카 홍보대사는 전세계의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들이 모이는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이라며 첫 홍보대사 활동인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쁨을 표했습니다. 최완진 집행위원장은 다나카가 홍보대사로서 올해 행사를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